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신축 아파트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지난해 마련됐죠. 하지만 광주의 경우 300세대 이상부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7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중공을 앞두고 광주 남구청에 아파트 품질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사가 아닌 외부 건축사와 건설 기술자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아파트 주구 공간을 비롯해 시설 전반에 걸쳐 이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샤시가 닫힘이 흔들린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실외기가 베란다 쪽에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요청을 했었고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은 묵살됐습니다. 남구청이 품질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에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300세대 이하라는 이유로 광주시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법에 나온 기준 말고도 광주시가 특별한 경우에 품질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세대와 달리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실 시공 등 하자를 점검하고 싶어도 품질 점검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자체 조례를 통해 30세대 이상만 되면 아파트 품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울산과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시공 중인 3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는 39곳. 부실 시공이나 건축 하자가 아파트 규모를 가려 발생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품질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입주민 수백 명의 피해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